제8대 대통령선거 1972년 12월 23일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선거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고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조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경령을 선포하였다 이어 1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헌법에 의해 헌법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단지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같은 해 12월 23일 유신헌법에 의거해 제8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선거 방식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였다 대통령 후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00인 이상의 추천장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은 후보자를 한 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당선인 결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체육관 선거에서 대의원 등 515명의 추천으로 단독 입후보해 전체 대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57표라는 절대적인 찬성으로 제8대 대통령의 당선 그해 12월 27일 사선 대통령의 취임하였다 또 이때부터 예전까지의 역대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